작년 12번 못 올라올 거야? 그래? 11번은 옛날부터 11번은 옛날부터 근데 원래 빠른 거야 13번인데 프루투아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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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번 정도 웬만하면 13번 정도 13번 정도 오! 분명 잡았어 분명 잡는데 잘치 않게 자기가 많이 자기가 많이 치고 싶어 해 그걸 자신하려고 첫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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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와 우리 팀의 2발자분 2윤표 2윤표 3윤5 3윤씨 총신분 5윤씨 진짜 잘해 오! 그냥 말을 안 했었지 나이스 아멘